오늘 100일 기도 시작입니다. 이건 너무너무 환상적인 일입니다.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 스스로 맑고 명확해지게 하는 길의 최고의 수행입니다.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대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. 우리가 말하기를, 이 우주의 기운을 대기라고 합니다. 이 공간,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공간의 길을 공기라고 합니다.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길을 원기라고 합니다. 어떠한 길이든지 사이클,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매우 매우 바쁩니다. 그러면 우리의 기와 이 우주의 기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요.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원기, 공기, 대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. 맨 처음에 아마 본인이 어떤 연보를 하는데 입으로는 연보를 하지만 생각을 다른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내 남편 부자되게 해주세요.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. 내가 왜 남자한테 의존해? 내가 부자되게 해주십시오. 나한테 성공을 주십시오. 나는 아름답고 잘생겨주고 싶습니다. 그건 괜찮습니다. 맨 처음에 GPS를 딱 맞추는 겁니다. 그런데 한 번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계속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. 천일 기도할 때 첫날 본인이 원하는 걸 딱 한 번 말씀하십시오. 더 이상 부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. 오직 하십시오. 수행을 하십시오. 차에 이렇게 GPS를 하죠. 부산을 가고 싶어. 5분 후에 다시 부산을 찍습니다. 내비게이션을 또다시 찍죠. 그 다음날 부산. 그런데 차를 시동을 걸지 않으면 가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오직 한 번만 내비게이션을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하십시오. 그래서 승산 선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죠. 오직 할 뿐! 하라!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런 진언을 만드셨죠. 왜냐하면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기도, 운보를 할 때 오직 소리를 만드십시오. 소리만 만드십시오. 관, 세, 음, 보살. 이건 아주 쉽습니다. 관, 세, 음, 보살. 이건 아주 쉽습니다. 이 다섯 소리밖에 안 되지요. 다섯 소리만 만드십시오. 이걸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의 목소리를 거기에, 귀를 쏟으십시오.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. 그 때, 본인과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. 그 때에서 나는 원해, 그게 아니고 소리를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대기, 공기, 원기가 하나가 돼서 합기, 조화로운 기가 됩니다. 그러면 본인이 아주 평화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죽을 때 몸은 아프겠지만 마음은 대인에게 평화롭습니다. 승산 선사님께서 입적하실 때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런 목소리를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나는 내 일을 다 했다. 지금부터는 너의 문제다!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자면 내가 내 일을 다 했다! 대광 선사님이시죠. 미국 선수님이신데, 한 번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 분이 대학교를 떠날 때였는데, 어머니가 스님께 하신 말씀입니다. 내가 너를 아주 올바르게 키웠다. 지금부터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다 네 잘못이야. 엄마가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시죠. 수행을 하시면 이렇게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우리가 같이 연보를 할 때 그것으로 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귀를 서로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.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 수행하는 데 아주 보물적인 것입니다. 우리가 절에서, 아니면 절에 오실 수 없을 때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것을 우리가 3년 동안 이어갑니다. 그 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, 가족, 사회, 세계, 이 나라에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세계는 아주 많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기도를 하므로 우리 자신도 도와줍니다. 기도를 하므로 내 자신도 돕지만 이 세계도 도와줍니다. 이것은 아주 큰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. 이것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절에서나 집에서나 하실 때 본인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, 그 나이 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시죠?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. 우리는 다 같은 장소로 가고 있어. 그러니까 릴렉스 해라. 이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지사항이 있고, 공지사항이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. 어디? 공양간 가서 점심을 드실 겁니다. 정신컨년 많이 많이 드세요. 성보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